지난 8월 한인 여성 일가족이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등산로에서 숨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타살이나 자살 흔적이 없어 미궁에 빠져버린 이 사망사건의 원인이 사건 발생 후 두 달여 만에 밝혀졌습니다. 마리포사 카운티 셰리프국이 한인 여성 일가족 사망사건의 사인을 고체온증과 탈수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곳은 악마의 협곡이라고 불리는 등산로입니다. 지형이 매우 가파르고 기온이 높아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코스로 불립니다. 한인 여성 가족은 지난 8월 15일 오전 8시쯤 해발 3,800피트에 자리한 등산로 입구까지 차로 이동한 뒤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온은 75도였지만 2.2마리 가량 등반을 하며 99도까지 올랐습니다. 가족들이 변을 당한 곳은 세비질런디 등산로입니다. 짧지만 매우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등반 당시 온도는 100구도가량을 나타냈습니다. 산불로 나무가 소실돼 몸을 숨길 그늘을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조사당국은 이들 가족이 2.5리터 크기의 물통 하나만 가지고 등반을 했다며 고체온증과 탈수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 가족은 해당 지역에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 특성에 취약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